빠빠빠빠 자 오늘 반갑습니다 김기정입니다 주 во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젠가를 들고 왔죠 왜 들고 왔냐면은 육하원칙에 의거한 단어들을 하나씩 선정해서 써놨어요 이제 그거를 붙인 상태로 저희들이 이제 젠가를 하되 원래 같으면은 젠가를 이렇게 빼면은 위에 올려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갖는거야 여기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자기 공격 카드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상대방에게 벌칙을 주는 문장을 조합하는거에요 여러분은 바로 한 번 스티커 붙여보도록 하죠! 프라 파라? 프라다 백 진짜 쓰는 거 아니지? 프라다 백 던지고 열 개 이제 쟁가에다가 붙여줍시다 오케이 대충 합시다 너무 빳빳하게 세우지 봅시다 빳빳하게 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건 맞지? 자 일단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선서 선서 나는 나는 게임의 이 맘에 있어 게임의 이 맘에 있어 한 치 거짓 없이 하고 한 치 거짓 없이 하고 양심에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찔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뭐고요? 나는 제대로만 제대로 하세요 찔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약속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선서 하나 건드린 거를 해야 돼? 아 무조건 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동네 젠가 룰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손가락 하나만 터치해도? 어 당연하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먼저 할게요 젠가 26년 격려 알트며 근데 굳이 보여줘야 되나? 니 자리에 갖다 하나 가봤나? 아 왜 시작부터 빡빡한 거야 아유 무슨 겁니까? 울어서 있는 거야 이거? 가라! 니가 쓴 거야? 어 야 무슨 일본어야 이거? 가라! 어? 아 빡빡해! 열 개 이거 딱 봐도 말랑말랑한... 오 뭐야? 야 짬박아먹겠는데 나 태어나서 젠가를 쓰러뜨린 적이 없어 아 진짜! 니 거 뭔지 모르잖아 이러면 헐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뽑은 건가? 어 근데 뭔가 이 없다 그래서 이걸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라! 그러니까 이걸 다 써야 된다고? 아니 한 거 없죠 상관없어? 아 없어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없어 넌 있어? 어 있다고? 응 해봐 너 먼저 해봐 오케이 빠르게 커리 던지고 마지못해 그쵸? 없어 너와 나 열 개 핥으며 가라! 어? 너와 나 열 번 핥으며 가라가 뭔데?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성립이 안되면 무효입니다 제가 졌으니까 성공할게요 이거 이거 완전 가볍다 오오오오오 자잘했어 삼께 탐짱씨래 오 좋은 것만 뽑냐 왜? 이거 이거 아 에바야 꽉 물고 있는 거 봐 하핳 근데 지금 솔직히 쓰러져봤자 그니까 와 치고 어 아 아 빡빡해 아 잣 됐다 나왜져 이거 도리야 이거? 공크리트인데? 과감 과감해야 돼 이거 들어가고 오 이게? 하하 균형 균형의 신 이건 안되지 이.. 이거는 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안 될 걸? 아 쉿! 아 아깝다 자, 다운데로 놔주세요 가져갈 거 끌을게요 쓰레기 대신 화장실에 가줘 주옥 없잖아, 가줘가 안 됩니다 자, 너와 나 함께 쓰레기 치고 던지고 주자 아예 하자고? 하러 가야지 힘들지 않아? 야, 나 태어나서 이렇게 빡빡한 잔가 태어나서 처음 봐 그니까 좀 위에 있는 거 먼저 파밍을 해가지고 와, 이래도 뻑뻑한 게 걸려? 야, 이 세 개가 무거워 봤자 얼마나 무겁다 이게 뻑뻑한 게 걸려 뭐라 쓰이는 거야? 1층에 가서 빠르게 바클? 자유 시간! 게임 내내? 버려라 프라다 백 나와라! 나 완성된 거 아니야? 아, 쉽지 않아 끝났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폐가 10개 이상이면 2개 가져오게 하자 2개는 너무 많지 않냐? 12개? 12개까지 가면 오히려 맨 밑에 있는 게? 왜, 어어? 야심적으로 해, 어어 야심적으로 해 아, 뭐 이래? 일단 이거는 빼야 될 거 같아 됐다 가성비 라인으로 만들어버렸다 뒷딸 데리러 갈 때 1층에 가서 나를 웃겨줄래? 5만 원 준다 오케이 야, 진짜 딸 봐 보인다 왜 멈춰? 사람 지나가? 웃었다? 제 차례죠? 어 너? ㅅㅂ! 설거지 함께 화장실에 대신 요령을 얻었다 설거지 대신 설거지해줘 퇴근하지 말고 알았어 화장실 탈투며 뽀뽀할까? 개소리야 어? 커텐 밑으로 들어갔나? 어디 갔니, 여보? 아, 중간에 안 껴놨네, 여기 어? 여기 바보들이야, 여기 아, 뭐야? 뭐해? 함께 함께 저런 거 최악이야 청소 하지만 라고 하며 긴딸이랑 게임 내내 아, 딱딱해 나 왜 이걸 뽑았어? 어, 뭐야? 돌려줘요 그러겠어, 그러겠어 게임 내내 웃겨라 끝? 끝이요? 하지만 함께 해줄래? 네~! 이렇게 사람을 웃기는 방법도 있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게임 하는 내내 상대방을 한번 웃겨볼까요? 왜 함께 안 해줘? 빨리해진다. 까만히 묻힌 몸에 꿈물 키웠지. 변한 것은 내가 아닌 삶의 무게. 예이! 이마 맞기. 나가며. 식탁보 빼는 느낌으로 하면 되거든? 뽀뽀. 뽀뽀를? 해줄 거야? 식탁보 뽑는 느낌으로? 너와 나. 혹.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2. 한다. 프라다 백 10개. 하죠. 요는 못하는데요? 일시불은 아니잖아. 내가 쓰레기야. 이따 김 딸 데리러 나갈 때 이마 맞고 가라. 야, 마지막 판 한 판 하자. 눈 감고 각자 10개씩 꼭 그냥 가져가는 거야. 아, 그냥?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그냥 생각 없이. 보지 말라고 왜 자꾸 보냐고. 감사합니다. 하나. 보여줄 거야? 하나. 아, 보지 말라고 했잖아. 둘. 셋. 셋. 이게 더 재밌을 수도? 내가 대신 설거지할게. 10개 사줘, ㅅ발. 그걸 다 썼어? 응. 들어줘. 내가 너 탓으면서 흥분시켜줄 테니까 나가면서 미친 척 하고 이마 맞고 5만 원 줘. 올 때 자유 시간은 잊지 말고. 오올.. 지리네? 알겠어, 다 들어줄게. 10개 사줘.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부터 일단 젠가 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도박 노름이야. 뭐야, 이게. 너무 좋아요. 10개씩이나 얻을 수 있고 10개 누가 적었죠?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니에요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구요? 어! 꽉